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구평 대비로 계획표를 짜줬었고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과 수강평이나 Q&A를 통해서 보고 있었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100일이라는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00일이라는 이 기점은 선생님이 등산을 했을 때 늘 100일이 될 때마다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등산에서의 비유 100일이 등산을 할 때의 어느 즈음인가 라고 한다면 등산을 할 때 산을 올라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정상을 입산을 할 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산이 높고 깊을수록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상이라는 어떤 전혀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출발을 하는 거죠 신나게 입산을 해서 열심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도부터 중턱을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저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 물론 가까워서가 아니라 남은 길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정상까지의 경로가 어렴풋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수험생들의 100일쯤이 아닐까 생각을 해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 정말 야심차게 이 수험생활의 시작과 끝이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내가 2학기 때 수능을 앞두고 100일 앞두고 어떤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을지에 대한 가보지 않은 첫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정말 겁없이 스타트하는데 100일 정도가 되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끝이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문제점이 뭔지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정도의 높이에서 잘 올라왔더라도 즉 수험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안 보일 때가 속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등산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 밑에 가야 하는 그 험난한 길이 올라와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단 말이야 지금 올라온 이 길보다 훨씬 더 험난해 보이는 저 길을 야 이제는 어떻게 가야 할지 눈에 보이는 게 더 무섭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절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어 나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보이는 게 더 무서워요 정상은 그게 지금 100일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남은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잘 알겠고 갈 수 있을까?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? 내 실력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100일이 되면 그러면 선생님이 늘 100일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이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이 보이면서 그 밑에 있는 험난한 길이 두려울 때 내가 나를 믿기가 불안할 때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 때 선생님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차피 동료들이랑 같이 갔었기 때문에 산에는 앞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내 발만 앞사람이 나한테 주는 건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정도고 나는 내 발만 봐요 내려다 봐요 위를 안 봐요 그 끝을 보면서 가면 너무 힘든 거야 지금 한 발 한 발 걷는 이 한 발이 너무 의미가 없게 느껴질 만큼 아직도 너무 멀고 너무 험난해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등산할 때 정말 선생님이 조금 위험한데 발을 봐요 밑에를 봐 앞으로 안 보고 밑을 보고 걸어요 또 산이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 약간 각도를 조금만 숙여도 내 발끝이 보이거든 그래서 오른발 한 발만 진짜 너무 힘들잖아 중턱을 넘어가서 체력도 딸리고 배도 고프고 산은 더 가파르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오른발 한 발만 내 왼발 한 발만 한 발만 가자 이 심정으로 한 발만 뛰는 걸 목표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가거든요 정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작년에 선생님이 100일에 불렀던 그 노래가 한 걸음이었나 학생들한테 불러서 보내줬던 노래가 있는데 정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선생님은 그 가사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 100일만 되면 거의 10년째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오! 저분의 어떤 작사를 해준 분이 오! 이런 어떤 캐스트를 본 진짜 수강생인가 싶을 만큼 너무나 이 선생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걸음이라는 노래 제목 한 걸음 맞아요? 조교쌤? 아 오르막길 작년에 열심히 불렀는데 또 까먹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해도 온라인 학생들에게도 그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는데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나 여러 문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서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 속에 담긴 가사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더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직접 불렀는데 올해는 주제만 똑같이 유지를 한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밟고 가다 보면요 진짜 이 한 다리만 왼쪽 다리만 오른쪽 한 발만 이것만 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앞에 가던 동료들이 정상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들려요 그 말들이 다 왔다 정상이다 이 말이 들려 고개를 딱 들면 생각보다 쉽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는 여기 와 있더라고 이 얘기를 항상 100일이 되는 순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일이라는 시간을 크게 놓고 이 시간 안에 내가 변할 것인가 나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를 고민하면서 전체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살아내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100일이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일이라는 말 대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 이 오늘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정상에 가 있더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어진 이 오늘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다른 내가 되어 있더라 100일이라는 어떤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 안에 해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오늘 하루하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정말 나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았는데 아마 그 순간에 그 의학 전문가가 와서 몸에서 뭘 달아놓고 책정을 했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라고 판정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발만 딱 한 발만 하고 움직였더니 정상에 가 있더란 말이죠 딱 오늘 하루만 올라가야지 오늘 하루만 내가 바꿔야지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100일 후에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가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하루에 집중하고 오늘에 집중하고 그 우리가 미분에서 배우는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평균 변화율을 만들듯이 하루하루 동안 내가 만든 변화를 벗어나는 전체에 대한 변화율인 평균 변화율은 없듯이 오늘을 바꿔. 오늘만 봐. 오늘 하기로 했던 걸 해. 거기에 집중을 해라. 라는 이야기를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안 넘어가죠? 왜 안 넘어가지? 딱 넘어가줘야 되는데 네. 다행이네요. 바로 나야 나 지금부터는 세상 아무도 없는 듯 수험생은 오로지 나뿐인 듯 옆에 친구가 뭘 하는지 뭘 푸는지 그 친구는 그 친구 공부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너 다른 사람의 공부를 하는 거야 오로지 나만 보세요.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 그 오늘 속에 그 오늘 하루 속에 공부하고 있는 나 나한테 집중을 해 나는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뭘 잘 못하고 있는지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 나라는 존재에 온전히 몰입을 해서 나를 바꿔놔야 되거든 그래야 바뀌지 수험장에서 그 시험장에서 나 혼자 밖에 없거든 나 혼자 싸워야 되는 나 혼자만의 전쟁이야 아무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일도 없어 혼자 버텨야 돼 나를 바꿔내지 않으면 그날에 내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결과는 단일도 만들어지지가 않아 나한테 집중해야 돼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부분을 더 훈련을 해야 되는지 나한테 집중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 너무나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수험생마다 너무나 다른 증상들을 보이고 있을 거고 30문제 모의고사를 풀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꼭 울렁증이 나온다 다 다른 스토리 속에 다른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하세요 나에게 집중해라 알겠죠? 그냥 알 수 있어 내가 어디가 강하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는 나를 관찰하면 알 수 있어 하루 동안 푸는 내 문제 속에서 내가 푸는 그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떤 문제만 나오면 껄끄러워하는지 그 껄끄러운 걸 극복해내야지 이제 마지막이야 기회가 주어진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마지막 시간이야 이 100일이 하루에 한두 개씩만 제대로 잡고 바꿔나가도 아직 너무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100일은 나에 집중하시라는 거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는 궁금증이 있으면 본인 상황에 맞는 글을 써서 Q&A에 올려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물어보세요 알겠죠?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 거야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당일날 우리에게 해봐라고 할 평가원의 생각이야 평가원에서 수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떤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지 평가원에 집중해야 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 평가원인 거예요 백일이라는 워딩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세 가지는 오늘과 내 자신과 그리고 평가원이야 어쨌든 수능을 보러 갈 거잖아 정말 닥치고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말 같아 뭐 보러 갈 거야? 수능 보러 갈 거잖아 수능이 어떻게 만들어져? 수능 문제 하나하나는 나한테 무엇을 체크하려고 만들어진 문제들이야 수능을 내시는 평가원 교수님들은 가장 수학에서 보자면 그냥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수학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논리로 출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수학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분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평가원을 분석해야 돼 목적은 평가원이야 이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왜 이 문제를 만드는지 나한테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날 여러분들에게 30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두드릴 사람 야 있잖아 FX가 이렇고 GX가 이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? 라고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가원 교수님이야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 기출도 있고 사설도 있겠지만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돼 라는 얘기를 구평 대비 8주 계획 퀘스트에서도 했을 거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 선생님도 포함이야 강사,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신격가 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, 나는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 개념을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그 사이를 들어가서 면밀히 분석하고 살핀 다음에 그 안에 나오는 개념과 문제를 풀어내게 하는 논리력과 개연성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천재 수학자의 개념과 소통을 해서 그걸 60만 명, 50만 명의 수험생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에 테스트에 들어갈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평가원 교수님이야 그분들의 문제에는 일관된 논리와 묻고자 하는 분명한 개념이 들어 있어 그걸 끝까지 내려놔서는 안 돼 끝까지 잡아야 돼 알겠죠? 기출과 사설 문제의 비율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사설 문제 하나 풀면 그와 유사한 기출 문제 반드시 하나 확인하고 아, 기출에서는 이렇게 물었어 이 개념을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반드시 알겠죠? 절대 사설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 치우쳐 있으면 안 돼 반반 지키세요 반반 문제 하나 풀었으면 사설 문제 하나 풀었으면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평가원 교수님이 만든 문제 하나 풀어 평가원 관련자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 보러 갈 거잖아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집을 만든 그게 뭐가 됐든 선생님도 당연히 만들어진 제작 문제를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언제나 지키는 건 뭐냐면 사설 문제 하나 풀어주면 이와 유사한 개념적 접근이 가능한 평가원 문제 하나 풀어주는 걸로 해독을 시켜 이걸 유지해 주세요 그래야 수능 날 이길 수 있어 그래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이 게임을 끝까지 기출을 내려놓지 않는다 아니 그냥 기출을 또 선생님은 기출 얘기를 하냐 당연히 하지 기출을 만들었던 분들이 만들 문제를 풀러 갈 거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기출을 풀 때 정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서대로 이분들이 옆에 와서 30문항을 읽어주고 말해주고 자 풀어봐 이럴 수 없으니까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분들의 말은 순서가 분명해 순서가 있어 순서대로 들어서 즉 지문에 주어지는 조건의 순서대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 나가면 반드시 답이 나와 그 연습을 끝까지 하세요 이 문제를 푼다 못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출은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하는구나 아 이분들은 이 행위를 끌어내려고 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을 주는구나 그 개연성에 대한 연결 그걸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 놓고 분석을 해야 돼 아직도 못 푼 기출이 있다면 푸셔야 되고 풀었다면 마지막으로 왜 내가 이렇게 풀었는지 그 행위를 지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문제 풀이의 개연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기출을 이미 다 풀어서 기출을 분석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 매 라인의 1인자를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없으니까 거의 없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업의 큰 기업의 총수들이 없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1인자를 여러분들이 딱 마주했을 때 100분의 시간을 주면서 야 이 사람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 인생이 도움이 될 수 있잖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 이 사람이랑 1대1로 만날 기회를 줄게 100분 동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100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얼마나 집중하며 듣겠어요 그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들을 거냐고 그 말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만나는 30문제 소개, 평가원 교수님들이 하는 그 말 그 말은 인생의 전환점 정도가 아니잖아 그 30문제가 여러분들의 시작점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 그러려고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 그런데 다행히도 수능장에 가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그분들과의 대화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깔려 있어 선생님 수강생들은 오르세 수강생들은 선생님 말이 익숙하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고 결론을 내려가는지 선생님의 스타일에 익숙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계속 익숙하게 유지되어서 수능장에 딱 들어가서 평가 문제를 읽었을 때 바로 방금 대화하다가 온 사람과의 대화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끝까지 내려놓으면 안 돼 끝까지 알겠죠?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 파이널 시즌 들어오면서 현장 강의하고 이러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하면서 캐스트를 꽤 긴 기간 동안 촬영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되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수강평이나 Q&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교들과 함께 Q&A에 답을 하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계획을 짜준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아주 멀리 있고 시공간으로 봤을 때 늘 어긋날 수도 있지만 공간은 아주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선생님이 강의했던 시간과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꼭 이렇게 직렬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많은 영화들 속의 얘기들처럼 병렬적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그 순간 선생님이 그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과 그 시간에 그 순간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온라인 수강생들을 생각하기 위해 Q&A와 수강평과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금방 나타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박수